이번주 제로초토크 주제는 신년맞이 제로초의 프로그래밍 공부법 이제 드디어 2020년이 밝아오는데요 이제 신년 계획들 다들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공부 작년에는 좀 흐지부지 됐지만 올해는 프로그래밍 공부에서 취직하거나 이직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 공부 방법을 공개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작심삼일 되지 않도록 보통 헬스 같은 거 계획했다가 작심삼일 되는데 공부도 작심삼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작심삼일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제 공부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부법을 물어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프로그래밍 자체를 오래 했다고 생각하시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올해가 지금 2019년 근데 제가 프로그래밍 공부한 거는 2015년에 군대에서 처음 공부했어요 2015년에 처음 해서 2019년이면 15, 16, 17, 18, 19 5년도 안 됐죠 그 다음에 제가 실제로 프로그래밍으로 돈을 벌기 시작한 거는 2017년 2017년에 처음으로 일을 하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제가 노드 교과서 노드 교과서를 언제 썼냐 2018년에 썼고 그 다음에 지금 온갖 강좌들을 2019년에 찍고 이 영상도 2019년에 찍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제가 봐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2017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입 1년 차인데 2년 차에 책을 쓰고 그 다음에 3년 차에 강좌를 찍고 있고 그러니까 신뢰성이 갑자기 확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뭐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저는 그 돈을 벌기 전에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고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했어요 특히 프로그래밍 공부 저희가 공부에는 좀 자신 있는 편인데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는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저의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지능과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저는 프로그래밍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거는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보다 머리가 조금 더 좋은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지능이 높은 사람 그 둘이 같이 프로그래밍을 하면 여러분은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람보다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는 없어요 이건 슬픈 현실이지만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프로그래밍은 노력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그 사람이 프로그래밍을 그만두기 전까지는 나보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프로그래밍을 잘할 수는 없다 슬픈 현실이지만 그거를 인정하셔야 되고 저도 저보다 머리 좋은 사람보다 프로그래밍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노력하지 않는다고 표현하면 이상하고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 처음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프로그래밍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대학교 시간대 들었는데 대학교 교수님이 저희한테 저는 고려대 나왔거든요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고려대생들은 수능도 한두 개 틀리거나 그 정도 다 공부를 잘하는데 교수님이 저희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생각하는 연습을 해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매우 저한테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거든요 저희는 그냥 암기 머신이었어요 암기 기계 달달달 외우고 그러는 것만 하는 기계예요 사실 스카이 나오는 학생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공부 잘한다고 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다 사고하는 훈련 생각하는 훈련을 하는 게 아니라 암기 위주로 하거든요 주입식 교육의 폐라고도 그러죠 이게 프로그래밍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프로그래밍 할 때 자꾸 외우려고 해요 원리도 그냥 외워버리고 다 외워버리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였어요 저도 막 언어 있으면 다 외우고 하는데 이게 응용이 안 돼요 그러면 그러면 막 배열에 어떤 메서드들이 있다 객체, 다형성, 상속 이런 용어들이랑 그런 용법들은 다 외워지는데 응용이 안 되고 코딩이 안 돼요 입문자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프로그래밍 사고 뿐만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막 수학 문제, 대학원을 수학 관련된 대학원 이런 거 가면 그런 생각하는 연습 엄청나게 하거든요 근데 일반인들은 그런 연습이 거의 다 안 되어 있고 특히 프로그래밍 입문하시는 분들도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프로그래밍 지금 해서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는 게 여러분 인생에 엄청나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기회가 다른 직업에서는 흔치가 않거든요 대부분의 직업은 그냥 암기예요 뭐 그냥 작업 순서 암기하고 이런 거 근데 프로그래머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래밍 사고, 사고력을 기르셔야 되고 이거는 다행히 지능과는 상관없이 물론 지능이 좋으면 빨리 익힐 수 있기는 한데 지능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시간 두고 연습하고 하면 돼요 이게 어떤 거에서 느껴지실 거냐면 반복문이랑 조건문 이런 거 분기 처리하는 거 있죠 반복하고 제기하고 이런 거 처음에 엄청 안 되실 거예요 단순히 별 찍는 거 있죠 별 이렇게 찍는 거 작성해 보세요 하면 이것도 막 어려워서 엄청 막 힘들어 하시거든요 제가 자주 내는 문제가 이 문제인데 이거 반복문으로 한 방에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입문자분들 죽을라 그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중에 가면 결국은 프로그래밍적 사고가 돼서 이런 거 금방 깨달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규칙을 찾는다?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머릿속에 순서도가 그려진다 그래서 제가 초반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직접 펜 들고 프로그래밍 할 때 그런 분들 많거든요 어떤 분들이 많냐면 부끄러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무조건 프로그래머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거를 이렇게 타자 쳐서 코드로 쫙 뽑아내야 된다 그래야 프로그래머다 머릿속으로 하지 않고 막 손으로 막 이렇게 노트 필기 하면서 하면 그거는 부끄러운 짓이다 이렇게 좀 편협한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처음에 순서도를 그리세요 제가 순서도 한번 찾아볼까요? 순서도 순서도 이거 있죠? 이거 이런 순서도들 있죠? 순서도 이거 좀 잘 안 보인다 제가 채팅창 때문에 안 보이는데 이거 순서도를 먼저 그리시고 그거를 코드로 그냥 바로 옮기면 그게 바로 프로그래밍이에요 프로그래밍이란 게 별게 아니라 이 순서도만 그냥 그 코드로 그냥 옮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를 손으로라도 그려서 프로그래밍 사고하는 연습 이거를 이제 머릿속으로 순서도 손으로 안 그리고 머릿속으로 할 줄 알면 프로그래밍이 조금 자유자재로 돼요 알고리즘 순서도도 돼 있네요 이런 게 다 알고리즘이에요 참고로 알고리즘 공부하실 때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시잖아요 만약에 근데 머릿속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복잡하거나 하면 그러면 이렇게 순서도를 이런 도형 같은 거 그리셔서 하시면 훨씬 더 잘 익혀져요 코드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순서도를 그려서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프로그래밍 사고를 기르는 거 저도 막 과학적인 원리가 아니라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순서도 이렇게 그려서 연습하는 게 엄청 효과적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의 방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일반인들은 처음에 사고하는 능력이 없어요 좀 웃긴 표현이긴 한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다 암기로만 하려고 하고 그 순서도 그리는 그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2015년 군대에서 이제 처음 했을 때 1년 정도 허송세월을 했던 게 저도 나름 그 공부 잘한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로만 다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다 암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자바스크립트 책 펴서 쫙 암기하고 MySQL 책 펴서 암기하고 PHP 책 펴서 암기하고 막상 기억은 다 나는데 이게 순서도가 안 짜져요 코드로 안 나와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사고하는 게 그 훈련 이런 것들은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아요 저는 이게 이런 거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제 경험상으로 말씀드리는 거라서 순서도를 그려봐라 그리고 이런 거는 좀 시간이 해결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공부방법 이런 거 공부방법론 같은 거 연구된 자료들은 좀 찾아보시면 다른 거 공부할 때도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저는 그런데 좀 관심이 있긴 해서 공부방법론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제가 또 그 막 세바시였나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 방송을 봤었는데 공부를 할 때 여기가 출발선이에요 출발선 그리고 노력을 해서 이제 목표선이 있으면 노력을 이렇게 해서 목표선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목표선에 못 도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왜 도달을 못하냐 방향이 잘못됐어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노력을 해도 이쪽으로 가면 훨씬 더 많이 노력을 해야 이렇게 위로 쭉 가서 이 목표선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방법론 제가 이거를 왜 강조드리냐면 이런 거는 개인마다 또 다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성격 이런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지능의 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 목표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랑 맞는 공부방법론을 찾아서 최소한의 노력으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저희의 목표는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찾아보시는 거에 좋고 저희의 목표는 프로그래밍 사고력을 기르는 거 그래서 순서도를 그려보라는 말씀밖에 저는 못 드리겠어요 그 이후에 제 머릿속에서 일어난 일은 도대체 어떻게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저는 일단 자바스크립트 처음에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맞춰지다가 그 다음에 또 공부방법도 이상하게 해서 자바스크립트보다 제이커리를 먼저 배우고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이제 나중에 순서도 그리는 연습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책 한 50권 정도 읽었거든요 자바스크립트 관련된 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 퍼즐을 이렇게 막 흩뿌려놨다가 퍼즐을 랜덤으로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그냥 운 좋게 따다닥 맞춰지는 그런 시기가 1년 뒤에 찾아왔어요 프로그래밍을 시작하고 1년 뒤에 퍼즐 막 흩뿌려놨던 게 그냥 따다닥 맞춰져서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과학적으로 분석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순서도 이렇게 그려보는 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프로그래밍 사고는 노력하시면 돼요 이거 그리고 단기간에 되는 거 아니에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서 꾸준히 연습하셔야 되고 알고리즘 문제 이런 거 많이 풀어보시는 것도 좋아요 알고리즘 문제 같은 게 다 순서도고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많이 공부하시고 왕도는 없다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스승인 철학자한테 공부 좀 빨리 잘하게 해달라 했더니 그 철학자가 공부에 왕도는 없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고력 기르는 거 이것도 왕도는 없고 개인마다 지능이나 공부 방법론 성격에 따라서 시간적 차이는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특별한 사람만 프로그래밍 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다 평범한 사람이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